자 오늘은 2023년 8월 26일 1시 10분 태백도 오늘은 좀 한가합니다 여러분 토요일이기 때문에 영업이 별로 잘되는 날은 아닌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영업이 저녁으로 좀 이렇게 영업이 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영업이 좀 안되는 일종의 비수기입니다 비수기 비수기인데 택시도 그렇고 유튜버도 그렇고 모든게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 비우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이렇게 저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했죠 잠시 후에 과속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오늘은 어차피 새차도 하고 오늘 손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저쪽 저쪽 저 멀리 포항 쪽에 사시는 손님께서 이쪽 봉화 쪽으로 일이 있어서 오신 길에 며칠 전부터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됐는데 한번 코백이나 보자 이래가지고 오시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저도 하루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좀 쉬려고 합니다 이러고 요 근래에 한 며칠 동안 아주 저 한 푸려 더 벌겠다고 그랬었는데 아무리 짧게 어쩌면 언제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토바이 되게 난리 났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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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금대봉 쪽에 저 위에 보면은 약간 단풍 비슷하게 색깔이 약간씩 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금대봉도 해발 14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은 금대봉, 중한백, 한백산, 대덕산 그 다음에 저쪽에 삼척에 두타산 뭐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저 산 꼭대기에는 약간의 누런 빛이 약간씩 물들고 있어요 아직 단풍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, 우리 동네 마을회관이 지금 이제 멋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그 어른들이 불편하시기에 사용하시기에 불편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자리를 탁 잡아가고 있습니다 멋지게 아이고 멋진 우리 동네 마을회관 내가 마을회관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찍어볼까? 영상으로 찍어볼까? 영상으로 찍어볼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에는 그 협소한 경로당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쉬고 그랬는데 튼튼하게 아주 좋은 철근으로 아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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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동안은 제가 이 가스통을 직접 끌거나 들고 저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가스 설치 장소까지 갔는데 이제는 조금 이게 좀 허리에도 무리도 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요걸로 요렇게 으쌰 이렇게 얹어가지고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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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려고 사왔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네 좋아 아 참 아 아 받고 달린 이런 장치가 있으니까 여기 딱 접어서 다 쓰고 나면은 이렇게 딱 말아서 딱 한 쪽에다 걸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즘은 워낙 편리한게 많아 마늘